네,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꺼내들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상향 조정된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와 대덕전자, 그리고 투자 의견이 유지된 게 LG유플러스, 콘텐트리 중앙, 범죄도시2하고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대한항공, STI, 그리고 하향 종목, 하향된 게 좀 많습니다. 유닛 테스트, 위즈윅 스튜디오, 굵직굵직하게 SK하이닉스, 아모레퍼, C팩, LG생활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향된 것부터 체크해 보죠. 대덕전자가 되겠는데요. 유한타 증권에서 커버했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 3만 7천원에서 4만 6천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한자로 대도무문, 그러니까 큰 길을 가는 데는 문이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꾸준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매출액 34%, 영업이 208%로 기존에 벌어들일 수익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더 나와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캐파 쪽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하반기 DDR5가 본격화되면서 싼 반도체 패키지보다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커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악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슈, 그리고 캐파를 확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게 속도가 약간씩 지연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까지는 좀 매달고 가야 되는 그런 악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수급 불균형을 전망을 하게 되면서 견조한 가격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도 부문과 관련해서 대덕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이수 페타시스고요. 역시 유한타 증권 매수 의견 유지, 13,000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14,000원 상향 조정했고요. 제목은 퀀텀 점프가 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크게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퀀텀 점프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고다층, 높고 많이 이렇게 층을 쌓아가는 이런 반도체 영역 환경과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고다층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수 페타시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캐파 생산 증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증서라는 걸 약간씩은 지연시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작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방 고객사들의 부품 수급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봉쇄를 하고 뭔가 수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국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런 트렌드에서도 이수 페타시스가 낙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초방 개장 전에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슈들이 증권사 리포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진에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부담인데 멀리 보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6월 15일 시간 후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주당 2만 1,100원에 지금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내용 그리고 통합 LCC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내용을 진행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재작년 4분기부터 1조 원 이상의 인여 현금 흐름 남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딜 자체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면서 대한항공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하향 조정된 종목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한금융 투자에서 얘기를 했고 매수 의견 유지 15만 5천원에서 14만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제목은 수요 불확실성 대 공급 제약 과연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2, 3분기 연속으로 반도체 성장치가 좀 큰 흐름에서는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첫 말을 띄웠고요. 이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 공정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앞서 말했던 고다층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캐파 증설에 대한 속도가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2023년 수급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한 조건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장 할인류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고요. 글로벌 불확실성과 이런 공급 제약이 상당히 극심한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도 바닥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커버했고요.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제목은 좋아질 이익 체력에 주목해보자. 제목은 좋네요. 어쨌든 낮은 기저 덕분에 하반기 성장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부터 이 아모레 퍼시픽의 또 세컨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니스프리의 부진으로 중국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 기저가 좀 낮다라는 거를 주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중국 내수 소비 심리가 한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두드러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의 기저에는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화 작업을 충분히 했고 몸집을 줄였기 때문에 상황만 좀 개선이 되게 된다면 바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모레 퍼시픽 좋아질 이익의 이익 체력에 주목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